1번 다시 들으십시오. 어서 오세요. 뭘 드시겠어요? 더워서 그런데 뭐 시원한 음식 있어요? 그럼 물냉면으로 드세요. 시원하고 맛도 있어요. 2번 바로 출발하는 광주행 기차표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오늘 전좌석표가 매진되었습니다. 입석표도 없어요? 입석표는 남아있어요. 몇 장 들을까요? 다시 들으십시오. 바로 출발하는 광주행 기차표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오늘 전좌석표가 매진되었습니다. 입석표도 없어요? 입석표는 남아있어요. 몇 장 들을까요? 3번 실례합니다. 우체국이 어디에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사거리를 지나서 똑바로 가세요. 그러면 왼쪽에 우체국이 보일 거예요. 우체국이 보일 거예요. 우체국이 보일 거예요. 4번 다시 들으십시오. 이번 정차역은 1호선과 5호선으로 갈아타실 수 있는 종로 3가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5번 5번 서울은행이 어디에 있어요? 똑바로 가세요. 똑바로 가다가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그러면 바로 은행 간판이 보일 거예요. 다시 들으십시오. 서울은행이 어디에 있어요? 똑바로 가다가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그러면 바로 은행 간판이 보일 거예요. 6번 이것 좀 바꿔주세요. 얼마나 바꿔 드릴까요? 100달러요. 오늘은 1달러에 얼마예요? 오늘은 1달러에 950원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것 좀 바꿔주세요. 감사합니다. 얼마나 바꿔 드릴까요? 100달러요. 오늘은 1달러에 얼마예요? 오늘은 1달러에 950원입니다. 1달러에 950원입니다. 어떤 색으로 해 드릴까요? 다시 들으십시오. 조금만 잘라 주세요. 그리고 염색을 하고 싶은데요. 밝은 갈색으로 하고 싶어요. 8번 어떻게 오셨어요? 부엌이 있는 작은 방을 찾는데요. 값이 좀 싼 방이면 좋겠어요. 한 달에 20만 원 정도면 괜찮겠어요? 네, 괜찮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떻게 오셨어요? 부엌이 있는 작은 방을 찾는데요. 값이 좀 싼 방이면 좋겠어요. 한 달에 20만 원 정도면 괜찮겠어요? 네, 괜찮아요. 이 지하철이 인천까지 가요? 아니요. 이건 4호선이니까 인천으로 안 가요. 인천에 가려면 지하철 1호선을 타야 해요. 그럼 어디에서 1호선으로 갈아탈 수 있어요? 서울역에서 갈아탈 수 있어요. 다음 역이 서울역이니까 내려서 갈아타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 지하철이 인천까지 가요? 아니요. 이건 4호선이니까 인천으로 안 가요. 인천에 가려면 지하철 1호선을 타야 해요. 그럼 어디에서 1호선으로 갈아탈 수 있어요? 서울역에서 갈아탈 수 있어요. 다음 역이 서울역이니까 내려서 갈아타세요. 10번 다시 들으십시오. 파키스탄 대사관이 어디에 있어요? 이태원에 있어요. 이태원에는 어떻게 가야 해요? 지하철 6호선을 타고 이태원역에서 내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12번 캄보디아 대사관에 가려고 하는데 지하철로 갈 수 있어요? 지하철역에서 대사관까지는 많이 걸어야 해요. 버스가 더 편해요. 그럼 몇 번 버스를 타야 해요? 여기서 470번이나 471번을 타세요. 그리고 한남동에서 내리세요. 감사합니다. 캄보디아 대사관에 가려고 하는데 지하철로 갈 수 있어요? 지하철역에서 대사관까지는 많이 걸어야 해요. 버스가 더 편해요. 그럼 몇 번 버스를 타야 해요? 여기서 470번이나 471번을 타세요. 그리고 한남동에서 내리세요. 감사합니다. 남자 양복을 사려고 하는데 지하철역에서 내리세요. 3층에 있습니다. 한층 더 올라가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서 오세요. 무엇을 찾으세요? 남자 양복을 사려고 하는데요. 여기는 여성복 매장인데요. 남자 옷은 3층에 있습니다. 한층 더 올라가세요. 아저씨, 남대문 시장에 가려고 하는데 어디에서 내려야 해요? 남대문 시장요? 이 버스는 남대문 시장에 안 갑니다. 잘못 타셨어요. 그래요?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지요? 다음 버스 정류장에 내리셔서 7017번 버스를 타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아저씨, 남대문 시장에 가려고 하는데 어디에서 내려야 해요? 남대문 시장에 가려고 하세요. 남대문 시장에 가려고 하세요. 이 버스는 남대문 시장에 안 갑니다. 잘못 타셨어요.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지요? 다음 버스 정류장에 내리셔서 7017번 버스를 타세요. 12번 버스 정류장에 가려고 하세요. 10번 버스 정류장에 가려고 하세요. 11번 버스 정류장에 가려고 하세요. 14번 버스 정류장에 가려고 하세요. 서울 호텔이 어디에 있어요? 앞으로 똑바로 가시면 사거리가 나와요. 거기서 오른쪽으로 돌아가세요. 그러면 서울 호텔이 보일 거예요. 다시 들으십시오. 서울 호텔이 어디에 있어요? 앞으로 똑바로 가시면 사거리가 나와요. 거기서 오른쪽으로 돌아가세요. 그러면 서울 호텔이 보일 거예요. 15번 지하 1층에는 표를 파는 곳이 없어요. 한 층 더 내려가야 해요. 어디로 내려가요? 저기 계단으로 내려가면 매표소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지하철 표를 어디에서 팔아요? 지하 1층에는 표를 파는 곳이 없어요. 한 층 더 내려가야 해요. 어디로 내려가요? 저기 계단으로 내려가면 매표소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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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